왔어? 좀 버릇까? 데이터 할래? 통했다. 아, 그것도 거짓말이었어. 내가 좋아하는 영화. 응. 나한테 잘 보이려고 거짓말한 거야. 나름씩 못 먹는 것도 거짓말이었어. 고해성사는 이제 그만하지. 우리도 이제 좀 평범한 얘기하자. 무슨 얘기? 이런 얘기. 괜찮아? 응, 괜찮아. 정말? 괜찮아? 괜찮다고 하는데 왜 자꾸 물어봐. 사실 하나도 안 괜찮아. 또 무슨 일이 터질까 봐 겁나 죽겠어. 도예지 씨한테 왜 그랬냐고 원망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 참았어. 왜 자기가 평생 숨어 살아야 돼. 너무 억울해. 제일 슬픈 일이 뭔지 알아? 네가 나한테 또 비밀을 만들었다는 거야. 알았지. 난 너는 또 어떻게 yol고 싶어. 그래. 나.